엠마 원래 안전벨트 너의 나라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항상 그렇게 텐션이 좋아? 텐션이 항상 해피해? 매일 매일 해피? 몰라 그냥 생각이 많이 안해 그래서 생각해야 되면 나도 내가 이런 텐션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봤거든? 항상 어디서 봤어? 아니 있어 있어 어떤 아는 여자 아는 여자? 칠투 칠투 너 거추 필요 없어 어? 오빠 거추 필요 없어 칠까 나 이거 혼자 들고 집에 갈 수 있어 고마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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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떻게 받아쳐야 돼? 하하하하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쳐야 돼? 난 잘 모르겠는데 당황스럽네 하하하하 행복해 나 집이 있어 야 세상 좋아 남자나 여자한테 드립동을 치고 드립치면 그냥 골로 그냥 당수로 맞지 세상 좋아 오우 미란다 벨트 했어 다 했어 나도 했어 다 했어 안전한 사람 안전하기 제일 중요해 응? 응 안전 그게 안전이지 안전 제일 안전 안전 제일 야 근데 뭐 네 친구 응 너 프렌드 야 자야되는데 막 집에 가면 짜증내지 않을까? 짜증 나 이미 짜증났어 괜찮아 이미 짜증났어? 근데 나 물어봤어 미란다 오늘 아까 괜찮다 응 괜찮았어 갑자기 하하 왜 몰라 근데 나 그냥 하하하하 몰라 내가 볼 땐 이거 한 번으로 네 친구 사이가 막 갑자기 막 어떻게 되면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내 친구는 나 좀 가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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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빠져야 될 거 같으면 빠질게 아니요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나는 방송 한 번 내 방송 한 번 때문에 친구 관계가 좀 이상해지지 않니까 미란다 미란다 인스타 여기 있으면 미란다는 기분 좋았어 제 기분 좋아할 거야 자 매너채팅 해주세요 여러분들 매너채팅 매너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알았어 매너채팅 안하면 아몰랑이 뭔지 알아 아몰랑 아니 매너채팅 안하면 돼 왜냐면 나 이거 안읽어 , 봐요 많이 가고 너무 빨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응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 많이 봤어 다시 이거 읽을 수 있어 나 너무 귀엽네 잠시만 심알 줄라 미란다 남자 월드컵 송정 줄라 고추 예쁘다 고추를 되게 좋아 진짜 먹는 고추 그래서 내가 김치찌개 해가지고 고춧가루 산거 아니야 음악? 왜 이렇게 했어 미란다 미란다 화난거 아니야 화난거 아니야 밥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 요리 같이 먹을래? 아마? 미란다 좀 시크한 스타일 좀 시크한 스타일 고춧가루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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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 거울 조심하자 언더웨어 언더웨어 나 음악 필요해 음악? 음악이 몇 필요할까 일단은 형들 이거 설치 좀 하고 이거다 TV 들까? TV? TV 있으니까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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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니 이해해야 돼 우리는 지난주에 미란다 이메일 보내고 있어 봐도 돼? 안돼 남자친구 보이브랜드? 아니 이메일 왜 이메일이 보이브랜드 누가 남자친구한테 이메일 보내는 사람 어디있어?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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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인스타 마케팅? 미란다 인스타 그냥 미란다 거기 있어 얘는 인스타 했었을걸? 네 인스타 죄송해요 선물 선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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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먹으라고 같이 같이 먹어 괜찮다며 반갑 미란다 미란다 여기 나 여기 있어 미란다 우리 냄비 지금 있어 기분이 좋지 좋아 이거 봐봐 쿠키 쿠키 오 쿠키 오 미란다 기분 좋았어 오 미란다 여기 봐봐 쿠키 하하 쿠키 거기 있어 와 고사시 좀 풀게요 오 미란다 여기 나 이거 샀어 내 톤으로 오빠 톤으로 우리 결혼해서 똑같은 통장 오늘 오늘만 하루만 이상한 소리 카메라 좀 닦자고 오케이 속 속 속 속 언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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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입을래 티셔츠 나 티셔츠 티셔츠 응 언더웨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밥 밥 먹어야지 미란다 미란다 무서워 역광이라서 이러고 있어야 돼 미란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미란다 화나 화나 안 나요 응 맞아 자꾸 막 화 괜찮은데 뭐 화났다 그러면 어 썸머 시스템 글은 닦는거 한국말 잘 못하지 많이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알아듣기처럼 말을 잘 안 나와요 자 고기 미란다 미란다 오 오이 아니 아니 오케이 오이를 지금 다 이렇게 어 속바지 입었어 속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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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속바지 아 오케이 지금 괜찮아 응 우리는 쿠키 있어 아 반바지 반바지 어 반바지 입었대 입었대 나 예뻐 응 아 구멍 뭐 아 그 방금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해 아 잠깐만 미련다 나 사랑해 내 와이프야 우리는 다 보여줘야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다 정리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방금 이사 와서 아직 안 예뻐요 우리는 오리오 레드벨벳 샀어요 반팔 잠궈 잠가 내 잘못이 아니야 일한다 이쁘다 인사 아니 이쁘다고 보고싶다고 했어 보고싶어요 여기와 강의하면 싫어 강의하면 싫어 고기 소스지 밥을 먹 밥을 할까 밥 밥은 어디있어 냄비 계란 보디워시 핑크색 이거 보여줘 여러분 핑크색 보디워시 나 이거 내 머리 닦을거에요 바라바따타타 미련다 바디워시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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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요 미련다 좋아 나도 좋아 다 기분좋아 김치도 있어 우리는 알아 뭐 샀는지 미란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 김치 미란다 김치 좋아 미란다 김치 좋아 김치 좋아 미란다, 특히 배란다 너 이건본field 작은 사시지를 별로 안 좋아 우리 큰사이지 이건 미란다 이거 봐봐 95 이건 좋아 미란다가 루텔라 좋아나봐 이거 Chick 프렌드들이 사준거야 여기 친구들이 사진 devant 설명해줘 여기 친구들이 누텔라 맞아요? 응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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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텔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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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죽을 수 있어 아 그럼 그래 오늘 밤 심각하니 날씨 물을 올려야 되는데 냄비 어딨냐? 냄비 냄비 냄비는 야 냄비 잠깐만 아 여깄다 여깄다 밥 밥도 샀어 오빠는 우리 물은 안 샀어요 물? 어 물 없어? 아 수돗물 있잖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 한국에서 수돗물 먹어도 돼 미란다 미란다 이쁘지 미란다 모델? 모델? 모델 미란다 모델 모델 부탁드릴게요 촬영분이 미란다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토마토 케첩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친구 좀 좋아했어 나 말했어요 미란다가 냄비 좋아 미란다 냄비 좋아 한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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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투부 나 투부 이렇게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미란다 오빠 투부 봐봐 이렇게 됐는데 봐봐 괜찮아 괜찮아 닦아 닦아 아니면 벗어 벗지마 그만 벗어 아 불다 이미 이거 뭐예요? 어? 소금 소금 아니 나 랩 듣고 싶어 랩을 듣고 싶다고? 랩 랩 랩 틀어 어 핸드폰 아니 나 그거 알아 DPR 라이브 DPR 라이브 네네네네네네 정신 사나 원래 정신 사나울 수 있지 이게 방송이야 오디오가 비는 것보다는 낫잖아 맞지? 완전 좋은데 왜 그러는구만 재밌어 이게 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좀 신선하잖아 외국인 아니 외국인 친구가 생겨가지고 외국인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고 이제 너나 이런 거는 좀 외국을 많이 해외 안 가본 사람들은 좀 신선하지 난 좀 좋아 평소에 이런 생각 가져보는 사항 없어? 막 좀 외국인 친구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 저러면 쪼 쪼 쪼 미란다 춤을 추고 있을 동안 베를를마이시 베를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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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마이지 베를마주 베를마이시 베를마이수 이거 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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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their 아니 이거 냄비 아니야 이거 한국어 뭐지? 발라 아 택배로 왼이 프리 베이비 문자를 줘 베이비 생각이나 비언드라 베이비 미카이 아 So it's going to show me what you want You know we don't want that We don't want that And so it's going to show you what you want It's going to be all you're going to see now I'm going to make that time for you That time for you I'm going to make that time for you I'm going to What? What? Smoke them toy When you're free, baby I'm going to make that time for you I'm going to make that time for you Now we can show you how you are I'm in your hand You sure you want to If you want to see that I'm going to cook this Dirty I'm going to make that time for you Our dog Wait Do you want to cook our kimchi what you need? The chicken Oh Oh 칼칼칼 칼? 우리 같이 김치찌개 배울거에요 귀엽지 않아요? 우리 가족같아요 지금 우리 같이 김치찌개 만들거에요 같이 김치찌개 만들거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와서 같이 먹자 칼칼 넣어 미안 나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아 무서워 무서워 나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나 무서워 미안 핑크색 안주노 핑크 여기 불 안나와 여기 이거는 나도 몰라 너무 똑같아 프로젝트 있어 너무 커 나 놀이를 내가 해야되나? 내가 해야되나? 아니 나 배우고싶어 나한테 자료도 화면 보고있어 미안 이거 딘딘딘 남순오빠 요리 잘해요 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지금 김치찌개 자르고 있어요 그거 뭐지? 한국어 뭐? 이거 뭐에요?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랑 김치 자르고 있어요 이거 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야지 이거 들고? 응 보여? 남순오빠? 잠깐만 여기가 역방이라서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속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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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서 치마 치마 올리면 안돼? 엠마? 응 응 응 됐어 됐어 근데 내 집 아직 안 예뻐요 근데 뭐 언제 이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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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개월 더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더 살짝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열일하면? 아 가족 아 내 친구 내 가족 여기 여기 머리 짧고 통통했어 이거 봐봐 이거 나 지금 아니야 보이지라 이거 뭐야 어릴 때? 어 태국에 있었어 여기 친구랑 한복 입었어 나 다시 한복 데이트 가고 싶어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안 맞네 초점? 네 어쩔 수 없지만 자 나 한복 여기 봐봐 나 한복 입었다 이거 지금 뭐하는거지? 이거 뭐하고 있지? 햇반 전자레인지 여기 어 돌려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뭐하는거지? 일본 30초? 들었어 아 나 머리 묶어야 돼? 지금 요리 해 하니깐 머리 좀 파빵 나 주 전자렌지 뭐 여기... 아.. 봐봐 어..이기 같다 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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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오빠 전예 뭐예요? 존이? 전예 존이가 뭐야? 존... 아 맞다 목살을 샀는데 목살을 안하고 참치를 넣어버렸네? 아 목살은 다음에 먹자 다음에? 어 고기를 근데 고기를 구워기가 좀 그래 형들 여기 집이 여기 원룸이라서 안 빠질 거 같아 고기를 끓는게 아니구나 넣어버렸어 이미 넣어버렸다 미안하다 생각해볼까 오빠 지금 생각이 안난다 오빠 피곤해? 아니 기가 빨렸어 내가 감당이 안되면 약간 그런거야 밥 넣어? 밥을 왜 넣어? 밥? 어디다가 밥을 넣어? 전자레인지 밥 전자레인지에 밥을 안먹고 아니 나 CK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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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샤씨 풀어야겠다 이상하다 CK 이거 보면 우리 만나자 CK 그렇게 말해 오빠 이거 봐봐 나 쿠폰 있어 올리비앙 햇빵 뜯어 햇빵 뜯어 햇빵 뜯어 햇빵 뜯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2만원도 필요해요 여기 이거 봐봐 2만원 2만원 이상 4천원 뭐지? 할인 근데 2만원 왜? 나 그냥 4천 받고 싶어요 올리비앙한테서 그래서 2만원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햇빵 햇빵 민호 피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기 같이 먹어요 뭐 emergency 해봐 왜? 뜯어서 1분 3초 하나씩 Labour 남순오빠 지금 짜준 나? 응?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 2만원 대답 안 했는데? 냄비가 너무 큰데? 대답 없어 나 때문에 왜 스트레스하다 사람? 어? 나 스트레스 안 해 스멜? 그럼 이거 장면이 올까? 2만원 내놓으라고? 어 이따 줄게 이미 입장 됐어 아 맞네 철두철미하고 백샷 얼리 엘리바디 오늘 너 방송에 17만원에 25만원 그러니까 25만원 맞지? 만개 받으면 직원 월급 아까 내가 말했지 포테이 차 때문에 50 떨어진다 했고 거기서 밥하면 17만원 25만원 썼으면 직원 월급 나누는 나는 오늘 하루 만약에 내가 만개를 못 받았으면 나는 오늘 적자야 인정? 야 백한 사복어 5만원 동의? 동의 오 보감 해야 돼 나 동의 오 보감 인정 아니야 인정이지 않아요 5만원 사복어 가면 여기서 이거 리클로즈 사면 남아 2만원 야 니 5만원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나 이거 이거 이거랑 미란다랑 아레나 같이 갈 수 있어 아레나 미란다 오케? 미란다 이거 미란다 이거 아레나 이걸로 아레나 가면 뺨 맞어 그래? 미란다 입장하세요 이따 이따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가서 리클로즈 산 다음에 남는 돈으로 아 남는 돈으로? 어? 어? 화장 사고 싶어요 근데 어? 화장 사고 싶어 화장 어? 신세계 백화점 가서 사야 돼 오빠 다음에 우리는 맞지 말고 우리 태클 좀 가자 같이 나는 사랑하니까 오빠 넘버 1 1등 오빠 백화점 요리할 때 백화점 나는 로맨틱 지금 우리 결혼했어 이거 우리 방 미란다랑 미란다도 내 와이크 응 그래 미란다 아 내가 공사 안상해 아 재밌어 아이 너무 더워 어 티 입어 티 티 반팔티 안 돼서 자꾸 너 막 속옷 때문에 그냥 속옷 벗을까? 아 안돼 아니 그렇게 하면 속옷 안 보이잖아 아니 얍 빨리 반팔티 입으라니까 아니 그거는 방법 그거는 방법 아니 자꾸 네 방법 잡고 있어요 내 머리에서 방법 잡고 있어요 방법 벗는 걸 좋아해 나 그거 생각해봤어 스트릿벌 아빠 안 좋아 또 안했어 나 나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부러워 칼 그거 안 돼 이거? 아 이것도 칼 어 굿 굿 굿 이거 예뻐 그리고 이거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김치 지금 밥 끝났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쓰고 밥 끝났어요 여기 밥 있어 밥도? 밥 이거 돼요? 응 하나에 1분 30초씩 둘 다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 한 번 더 돌려 1분 더 돌려 1분? 이거 볼까 나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근데 원래 어디 살다가 온거야 방남으로 먼저 구리에 샀어 구리에서 송도로 갔어 인천 송도 너무 재미없어 나 송도 너무 싫어 송도는 노잼 클럽이 없어 나 어떡해 강남 사면 버스 사야돼 2천 뭐야 뭐야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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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2천 2천 3천 3천 2천 3천 오빠 밥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첫끼. 첫끼? 볶기 먹었어? 첫끼. 첫끼? 응. 나 아까 내가 그 피망이랑 이런 거, 양파랑 이런 거 하나도 안 사가지고 채소를. 그냥 조금 소시지 막 구워줬어.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나 머리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렇게 어떤 거 더 예뻐? 봐봐. 이렇게? 아니면? 남순 왜 이러고 있냐? 이거? 어떤 거 더 예뻐요? 나 엠마 착하잖아. 나 착하잖아, 여러분. 둘 다 예뻐? 어? 목이? 불러? 너무 빨라. 엠마, 밀어줘 봐. 뭐? 아, 밀어줘. 뭐래? 나 엠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알려줘. 아니, 우리는 컴퓨터 TV로 연결할 거예요, 지금. 아, 지금 TV 봐도 되냐고? 아니, 이걸로 TV 연결할 거예요.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도 봐도 돼. 그냥 나 이거 컴퓨터 TV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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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프리카 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야? 나 제이파크도 좋아 나 제이파크 시키에이 제이파크 시키에이 루즈하고 그런거 없지 스윙스 싫은데 스윙스 노래 괜찮아요 루즈하고 그런거 없지? 네,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랑 있어요 나랑 있어요 제이파크 시키에이 스윙스 뭐 이 노래 좋아 나 이 노래 이 노래 루즈하고 뭐 아 열이 달하고 있어요 소금 생긴 뭐였어 5천년에 신비 어딨어 5천년에 신비 야 소금 어디 있어 소금? 소금 안 썼어 우리? 어 썼어요 나 방금 오 요리하고 있어 너무 신기해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 요리하고 있어요 마늘 너무 느끼해 심쿵 심쿵 요리할 수 있는 남자 와우 심쿵 와우 오우 김치찌개 할 수 있는 남자 나한테 김치찌개 할 수 있는 남자 여자친구 이거 보고 내 집 안 갈거지 내 집 가서 하나치 안 할거지 뭐라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왜요? 나 여자친구 나누는다 나 아내 넘버 2 괜찮아 엄마 세컨드라고 생각해 세컨드라고 생각해 아니 그거 좀 배하잖아 제이팍 오빠 오빠 넘버 1 남순 오빠 오빠 넘버 2 배 구름도 없어? 누가 구릇이 없네 우리 구릇 있어요? 구릇? 밥이 좋아 아니지? 우리는 구릇이 없어 아주 쭘는 들어 우리는 구릇이 있었는데 택시 탔어요 택시는 팔 정도 여기로 택시 탔어 왜냐면 짐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우리는 택시 탔 그쵸 우리 택시 탔어 택시 다 타고 택시 아저씨 구릇 우리 구릇 그게 뭐지? 구릇 빵 택시 아저씨가 그리고 그냥 웃었어 뭐가 웃겨 아저씨 지금 구릇이 없어 그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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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진짜 나 답답했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80만 80만 아니었어 8만 80만 뭐해 80만 오늘 우리 내가 좋아하는 소스지 요리 안했어? 안했어 안해봐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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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뭘 구해야되지? 나 앞으로 오빠 나 케란 케란 먹고 싶어 오빠 나 케란 안 먹어 완전 괜히 바다니지 지금 나 케란 하나 만들고 싶어 나 케란 한 너가 만들래? 네 응 응 만들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오빠 지금 you want? 아니 다음 다음 줄게 지금 아니야 우리는 그것도 있잖아 디저트 어 디저트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오빠 아니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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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봐 해봐 여러분 뜯어 왜냐면 나 요리 이것도 안 해봤어 왜냐면 아빠 요리 다 해줬어요 아빠가 지금 여기 아빠 없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요리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여러분 봐봐 처음 응 우씨 아 아 아 아파 아 아 아 이거? 앗 앗 미안해 미안해 아 처음으로 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 일단 그게 이거 turn around 아니 이거 다 봐야돼 오빠 이거 다 봐야돼 한 번 더 봐야돼 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나 그거 했어 소금? 아 소금 소금 뿌려도 소금? 소금 우리 어디? 나 소금 좋아 뜯어 뜯어 나도 또 아 놀 때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 놓을게요 얼마나? 이케? 그만 이케 이케 솜? 어 어 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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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오빠 나 그 노란색 거 아니 노란색 거 하나 더 하나 더 나 노란색 거 이렇게 물 안 좋아 물이면 안 좋아 노란색 거 하나 더 왜 내 말 안 들어요 어 항상 카톡도 안 봐 오 잘했어 안 아팠어 노란색 거 물이면 안 좋아 완숙해달래 완숙? 이걸 완숙해 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ulg 일곱 응 세 응 음 그렇지 그렇지 나 방송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엠마 방송할거야 나 요리 요리할거에요 먹을거에요 먹방 언니 오빠 요리할거에요 내가 먹을거에요 어때 아 뭐라고 오빠 요리하고 내가 먹어 나는 오빠도 먹으면 돼 짠거 같기도 하고 그만 끓여도 되겠다 됐어 됐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 괜찮아? 아빠 괜찮아 나 괜찮아 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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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있어 소주지랑 이거 소주지 귀여운 오징어 왔다 오빠 오빠 내 집 와서 그냥 아프고 힘들죠 힘들죠 아프고 힘들어 미라 더 웃는거 오빠 오빠 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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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다른 오빠한테 안 샀어요 남순 오빠한테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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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치우면 될거같아 여기만 치우면 될거같아 여기만 치우면 될거같아 여기만 치우면 될거같아 밀어넣는 아시라 왜냐면 나 항상 이렇게만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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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온지 하루? 이틀? 하루? 뭐 그 며칠 전에 그냥 그래서 정리가 안 돼있어 정리가 안했어 진짜 놓고 못했어 이거 내 화장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돈이 났어 화장 사주고 싶은 사람 어디니? 오빠? 나 밀면 돼 밀면 돼 됐? 됐? 나 편의점 가서 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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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지? 내가 이따 사다줄게 니가 사 내 돈으로 이 히바스톡 이거 봐봐 이거 뭘 이거 계란때문에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이거 이렇게 됐다고? 계란때문에? 어 여기 봐봐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별일이야 아 씨 화상 놀려고 아니야 놀려고 있어 어 속바디 입었어요 아 진짜로 이건 내가 방송 걸고요 응 내가 아까 입 입혔어 응 I choose you you between these 아니 이거 그거 상처가 원래 있던거야 원래 괜찮아 아니요 안 아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릇이 없어 냄비가 어 그릇이 없어 이거는 피쉬같아 피쉬 어? 피쉬같아 귀여운 피쉬 아니요 플라워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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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있어 오빠 없었어 오빠 안팠어 그릇이 없는 거 몰랐어 일회용 그릇도 없을 줄 몰랐어 저녁 좀 가졌어 저녁 좀 가졌어 저녁 좀 가졌어 저녁 좀 가졌어 밥 어디있지 의자는 아 진짜 이쁘다 여기 밥 오빠 밥은 여기 빨리 벚꽃 빠져야되다 미란더 잡아야되잖아 미란더 안되지 미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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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노래 끌게 오 네 나 선물을 주러 1번 미란더 미란더 이거 내꺼야? 나 주려고 산거야? 응 진짜 오빠 어?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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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나 미란더 미란더 그냥 나 거짓말 안하는 스타일 같은데 미란더는 그걸 isée 아이 몰랐다고 말해줘 솔직히 말해 누구 주려고 산거야? 이거 오빠한테 사주는 거 실장님한테 하나 하고 지금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실장님한테 하나 남순 오빠한테 하나 왜냐면 방금 같이 해준다 진짜 지금 슬퍼 삐졌어 오빠 생각하고 이거 샀어 여기 봐봐 이 친구 호카이도 갔어 이 친구랑 나랑은 관련이 없는데 아니 그때 거기 호카이도에서 유명한 거예요 여기 이거 샀어 여기 봐봐 호카...키차...멜론 멜론 샀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도 실장님한테 하나 사주고 남순오빠한테 하나 사고 그리고 두 개 더 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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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땡큐 아이고 맨홀챗... 뭐라고? 맨홀챗 타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채팅만 하고 이상하게 치고 그러면은 강퇴 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그... 그냥 좀 이제... 아... 알로비만 하네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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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도... 아니... 아니... 두... 세명? 세명? 어... 여보 불려시... 불려시 불려시... 다 한국 남자였지? 말씀해... 서명 nossas